연인 사이 고지 쓰면 이제 1년 이렇게 보는 거로는 절대 못 맞힐 것 같은데? 미소라는 거? 맞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저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잘 못 맞힐 것 같은데 나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? 좀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요 이렇게 항상 아 이건 이건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? 여자친구인가? 어 걸음걸이가 딱 저 걸음걸인데? 이분이네요 아 그 전 사람보다 더 훨씬 제가 아는 그 여자친구 걸음걸이에 훨씬 더 가까워요 아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너무 인위적으로 걷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인가? 맞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자친구 찾았어요 방금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성분 5번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그 걸음걸이에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거의 100% 확신하는데요 5번? 안녕하세요 입술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다음 라운드가 뭐죠? 아 먹는 건 자신 있어요 먹는 거는 왜냐하면 걔가 특유의 매워하는 그게 있어서 아닌 거 같은데 동순이? 매운 거 진짜 똑같아요 오 맞는 거 같은데? 술을 좋아하는데? 술을 좋아하는데? 이 분은 아닌 거 같은데? 애주가를 섭외한 거 같은데? 아니요 어? 어? 맞는 거 같은데? 맞는 거 같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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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 코 코 코 코 차는 거 똑같네 이러는 거 5번이네 이번에도 5번이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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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동자 방에서 방금 막 좋아하는 이 손동자 이건 진짜 목푼 걸고 진짜 5번 맞아요 왜 왜 왜 왜요 아 관찰하기 진짜 좋은데? 민바미라고 불러요 1번 안 보이고요 2번 100점 3번이 마미손이라고 보이는데 마미손 4번 철의 말 5번이 어우 저 글씨인가? 5번은 그냥 그림인 거 같은데? 2번 같아요 2번 2번이 자음을 좀 크게 쓰거든요 2번이 좀 제일 크게 쓴 거 같아요 2번으로 할게요 2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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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 여자친구가 진짜 심한 수중냉증이여가지고 너무 촉촉하다고 하잖아 여자친구가 조금 빡빡하다고 하잖아 이게 있어가지고 아닌 거 같아요 와 이건 냉장고에 손이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? 깍지 한 번만 지금 여자친구 손 같아 손 크기도 딱 적당하고 아니 어떻게 다 차갑지? 길이는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3번인 거 같아요 손 마디가 굉장히 굵은 조금 굵은 게 여자친구 손이 살짝 그렇거든요 이거다 이거 봐 이거 맞는 거 같아 적절한 차가움과 친숙한 손 그립 그립감 제일 기록한 거 같아요 어 이거다 아 이 이 이 분은 아닌 거 같아요 손 끝이 되게 좀 꺼칠꺼칠해요 잠시만요 10초만요 10초만요 아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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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 너무 유력한데 너무 유력해서 의심돼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옥 같은 하루였어요 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답답해 미칠 거 같아요 진짜로 어? 감사합니다 뭐죠? 이 2주차까지 다 먹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아 입니다 은하 젊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